즉석 충전이 가능해 더욱 짧은 시간 안에 아이폰을 재충전할 수 있죠. 그리고 슈퍼라트 업데이터를 사용하는 30분 만에 최대 50%까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. 스마트폰 사상 가장 빠른 A13 바이넥칩을 탑재한 아이폰 11.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위치 덕분에 모든 일을 빠르고 맵을 얻겨낼 수 있죠. 게다가 가장 전력 효율적인 방식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배터리도 더 오래 지속된다는 사실. 실로 강력한 A13 바이넥칩, 다른 모든 칩틀을 제치고 셀을 점한 채 앞서갑니다.